부동산 투자로 내 자산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가장 쉬운 방법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상황을 좀 정리를 해 보셔야 될 텐데요 기존의 주택이 있으신 분들 유주택자일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지금 현재 가장 높게 최고치로 올라가 있는 상황 속에 비해 보겠습니다. 세금 부담에 대한 증가분이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공시가격에 따라서 굉장히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주택자는 뭐 보유세가 안 나오니까 지금 상황이 좋느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주택을 구입을 결국은 자가주택의 구입 희망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죠 난항이라든가 혼란 이런 표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25번째 정책들이 부동산의 정책들이 공급 정책에 있어서 큰 실패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도 LH 사태라든가 이런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성의 상실로 인해서 굉장히 이런 부분이 또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지금 현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이 증폭되어 있는 것은 무주택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유주택자가 아닌 이제 다주택자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셨던 분들 뭐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이제 자진말소라든가 또는 자동말소가 되는 시점이 돌아오게 될 텐데 다른 투자 유형으로서의 그런 대비책을 이미 마련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축적한 사람들은요 부동산에 대한 이런 투자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부동산의 유형이라든가 또는 실물 자산으로서의 투자 가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속되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상승돼서 실질적인 그런 실망감이라든가 상실감들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 공급 정책의 추진력이라든가 3기 신도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라든가 공공사업 시행에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 나왔지만 이곳들에 3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올 7월 달에 이제 사전 분양이 돼야 되는데 뭐 토지의 매입 구성만 보더라도 10% 미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난항이 예상된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책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급의 필요성은 확실히 이제 정부에서 인지를 했습니다 너무 늦은 감도 있겠지만 그래도 83만 호 가구의 서울 주변의 공급이라든가 또는 전국적으로 이제 120만 7호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급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기존 주택의 공급 증대 전략이 그러네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새로운 신규 사업지를 뭐 이렇게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이 아닌 기존 주택들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신규 도시 개발 도시 정비 거기에 더불어서 주택 매매 유도가 가장 큰데 지금 현재 매매가 안 되고 거래량이 축소되어 있는 이유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주택 매매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계속 축소되어 있는 것이고 전세 가격이 계속 폭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주택 매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줄여줘야 돼요 그렇다면 매매가 원활하게 좀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돼서 물건이 쌓였었을 때 전체적인 가격의 안정세가 나타나는 것인데 양도세를 정부에서 조세를 하지 않는다면 보유세로 갈 수밖에 없는데 두 개 중에 하나를 포기하기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내던가 아니면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내던가 해서 조세를 해야 되는 정책적인 정말 어떻게 어디로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두 가지의 세금 부담이 부동산의 지금 현재 상황에 딱 맞물려서 거의 주택 매매에 대한 그런 유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계속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양극화 현상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보유 자산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양극화도 너무나도 크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차이가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실질적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의 증가라든가 또는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 무조건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금을 어떤 방법으로든 가장 안정적인 자산에 실물 자산이라든가 부동산에 투자를 해놓으셔서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지금 주변만 둘러보셔도 나는 지산을 계약했고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걸 준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월 7일 서울특별시장 선거 이후에 서울 지역을 필두로 해서 정말 부동산 시장의 대변화가 또 한번 예상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책 기조가 바뀌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서울의 개발에 대한 계획들이 수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하반기 서울시장에 만약에 선거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내 자산 늘리는 방법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 초년생들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가 불로소득이다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한 것들을 환수하고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정책의 기조인데 사실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기회비용이 필요하겠죠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비용 그리고 만약에 집값이 떨어졌었을 때의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시는 거고 그리고 좋은 지역들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활동이라든가 노력들이 필요해야 보편적인 그런 경제활동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의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불로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고요 자신의 경제 여건을 바꾸기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내가 살아왔던 환경들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한 개선사업 이런 것들의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테크를 처음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변에 부동산을 통해서 또는 주식이든 코인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재테크에 정말 전문가가 있다면 벤치마킹 충분히 하셔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의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조언이라든가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돈 있는 사람들 또는 내 주변에 부동산으로 투자를 잘한 사람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도 그런 부동산을 투자를 통해서 가격 상승이라든가 집값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 재테크는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사실 금액적인 부분에 시드머니가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처음에 조금이라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투자를 한다면 이런 부분에 정당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생각하고 공부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움직이고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생각하고 공부하고 분석 꼭 필요합니다 이런 부동산 고수비급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경제서들을 활용을 해서 분석하시고 꼭 행동하신다면 내 자산을 늘리는 방법의 가장 쉬운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ineseegra 김문원 바랍니다 제시반